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시민 여러분, 청년 취업 늘었습니까? 시민 경제 좋았습니까? 부동산 문제 해결했습니까? 서민들, 경제 나아졌습니까? 우리 국민들, 한숨만 들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국민이 불러온 윤석열, 국민이 키운 윤석열, 세상을 바꾸는 윤석열, 여러분의 소중한 배를 우리 국민의힘당 윤석열 후보에게 꼭 찍어주십시오! 자리에말고 usw Jana